안녕하세요. 고영학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교수필 7강, 윤훈길의 윤훈길 원작, 윤삼육각색의 장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 있는 이 시나리오보다 원래 소설이 훨씬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전 교과서에 이미 수록이 되어 있었고,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1학년도 수능에 벌써 이 장마라는 작품의 원작이죠. 소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윤훈길 작가의 작품은 2016학년도 수능에도 아홉 켈리의 구두로 남은 사회, 아마 기출문제를 따로 풀고 있는 친구들은 푼 적 있을 겁니다.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이 작품이 나왔고요. 이 작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홉 켈리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저 뒤쪽에 지금 수능특강에 있죠? 258페이지에. 거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원작이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작품 공부하실 때는 시나리오 말고 원작 소설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 장면 말고 더 중요한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 줄거리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짚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고 오겠습니다. 아, 참.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것도 하나 알고 가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인물관계를 좀 정리하고 가야 돼. 먼저 지금 여기는 이 작품의 인물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여기 친할머니와 여기는 이 친할머니와 그 다음에 외할머니 여기는 이 두 분의 갈등이 여기는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친할머니는 삼촌이 빨치산, 빨치산이니까 인민군이지 빨치산인 삼촌을 기다리고 있고요. 삼촌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외할머니는 외삼촌이죠. 국군으로 근무 중이었던 외삼촌. 그러니까 아들이지 아들. 이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외삼촌의 전사로 죽었거든. 그 전사로 빨치산을 증오합니다. 빨치산을 증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두 분 다 어떤 강한 모성애, 이런 강한 모성애 때문에 사실은 갈등하는 거지. 자기의 자식이 각각 지금 서로 다른 거니까. 강한 모성애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남북 간의 대립,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보여준다. 이념 대립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 강한 모성애로 뭘 하게 되냐면 동질감을 마지막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회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돼요. 서로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런 작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그러니 첫 장면에서 씬 넘버 88번. 이건 씬 넘버 88번이라는 건 시나리오라는 뜻이고요. 이 시나리오는 다른 희극 작품에 비해서 시 공간적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어떤 인원의 수라든가 이런 제약이 아무래도 다른 극문학보다는 적다 하는 건 따로 기억하시고 남아래입니다. 메꼬모자 호주머니를 뒤져서 은박지에 산 초콜릿을 꺼내며 여기서 은박지에 산 초콜릿은 왜 꺼냈냐면 여기는 이 어린 동만을 회유하기 위해 초콜릿을 꺼냈어요.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전할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이걸 주지.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그리고 여기서 눈이 커지는 건 결국 초이 나왔던 이 초콜릿에 대한 욕망이지. 먹고 싶다는 욕망. 됐죠? 욕망.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은박지를 까서 윤기 흐르는 흑갈색의 초콜릿을 눈앞에 보인다. 향긋한 냄새. 초콜릿이야. 내가 대답만 하면 이걸 다 줄 테다. 뭐 조금 더 부끄러울 거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상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동만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침의 꼴깡 넘어가는 동만. 뚫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본다. 이렇게 뚫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점점 이거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는 거죠. 싫어? 그렇다면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버린대. 그러면서 한 조각 뚝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두발로 문질러. 이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앞에 나와보다 더욱 자극적인 방법으로 더욱 자극적인 방법으로 동만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야. 동만의 욕구를 부추기고 있어요. 부추깁니다. 어떻게든 얘기하게 하려고. 난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또 한 조각 떼어내서 짐 뭉겨버린다. 불불 떨리는 동만. 왠지 눈물이 나는 동만. 왜 눈물이 나냐면 먹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야. 귀여워. 맞지? 먹지 못할까 봐 먹지 못할까 봐 불안해해요. 귀여워요. 녀석 우는구나. 이제 너도 늦지 않아. 잘 생각해봐. 삼촌이 집에 왔었지. 그게 언제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동만. 와락 초콜릿을 잡으면 아저씨 진짜지요. 진짜 우리 삼촌 친구지랴. 그럼 괜히 상의할 일 있어. 그런다니까. 삼촌 왔다 갔으라오.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오. 라고 형사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형사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것이 뒤에 이어질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돼요.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봐. 날카로운 눈길을 뜨며 귀담으드는 메코모자. 무어라 얘기하는 동만의 모습. 신남 89번. 동만의 집 앞. 옥이랑 나란히 어디론가 다녀오는 동만. 선에는 푸득거리는 까치 새끼 한 말리를 들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동만의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동만의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대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동만의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 까치라는 이 소재는 반가운 손님이 오면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까치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그 손님은 아버지를 잡아가.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까치라는 소재. 반가운 손님 오면 지적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요? 그래서 이상에서 까치 새끼들 옥에게 건네주고 다가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결박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맥꼬모자의 사내. 그러니까 결국에 결박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온 맥꼬모자의 사내라는 것은 형사에게 잡힌 거예요. 형사에 의해 체포된 건데 형사에 의해 체포가 된 거야. 그런데 이때 맥꼬모자의 사내는 앞에서 그 얘한테 여기는 이 동만에게 초콜릿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버렸어. 또 너무나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뭐 하냐면 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만큼 여기에 충격이 심한 거죠. 정신적인 충격이. 동네 사람들이 흩어져가면서 동만을 의미심양한 눈초로 보면서 무어나 저희들 계시고 숙근거리고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국에 동만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리빠진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만. 이어서 집안에서 찌어탄 여인들의 통곡소리. 너 없니 울어. 어서 들어가 봐.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 왜 쭈뼛쭈뼛 안으로 하겠어.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갔다고 자책하고 있는 거야. 자책하고 있어요.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한 대 엉겨 울어대고 있다가 들어서는 동만을 보고 이놈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자, 이놈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동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가자 한 조각에 삼촌까지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놈. 이놈 썩 나가라. 이 주리를 틀 놈. 그래서 이건 결국에 동만이 삼촌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넘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속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부직갱이를 들고와 사정없이 동만의 등줄기를 훼여친다. 금세 주간들 비명을 지내는 동만. 죽일 듯이 두둑에 펴는 친할매. 그때 외할머니 나와서 안타깝게 말아오며 그만 혀 두시오. 이런 어린 것이 뭐 한다고. 오냐 이제 너희들께 한동족이 되어서 이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하나는 악담을 하고 하나는 밀고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야. 둘러 나누면 여기서 지금 이 외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을 듣고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빨갱이는 다 죽어버리라고 여기서 빨갱이 즉 빨갱이에 대한 악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빨갱이라는 게 저거라서 그렇지 이게 빨치산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빨치산 즉 삼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저주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만은 삼촌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두 사람에게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아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랬겠소. 동만을 쌓아않고 사랑채로 간다. 아이고 아이고 이리 어쩐디야. 치만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지. 이리 어쩐디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외할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거예요. 자 다 됐나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은 이제 그 이후 내용은. 자 이후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촌을 계속 기다리지만 결국 삼촌은 그 뱀이지 뱀. 여기는 구렁이가 되어서 삼촌은 구렁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이것을 외할머니가 잘 돌려보내요. 외할머니가 잘 돌려보냅니다. 잘 돌려보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화해를 하게 된다. 이해 되죠? 할머니가 화해를 하게 된다. 이게 이 뒤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모성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동질감 이런 걸 통해서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됐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의 지금 제목 여기는 이 장마라는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6.25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좋겠지. 자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동만이는 어린 주인공을 내세웠는데 이 어린 주인공을 내세운 이유는 지금 이게 6.25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이해 되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어떤 그런 사상 이해 됐어? 그러니까 이념 여기는 이념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사람을 만들어서 최대한 지금 이걸 사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형태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념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순수한 시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순수한 시각으로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어린아이로 배치했어요. 자 이건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내용도 했고 중요한 거 다 짚어드렸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문제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정답 3번인데 디귿은 사실을 만화하지 않은 동만의 행동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디귿이 뭐냐면 이렇게 한 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고 있다, 부추긴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2번 같게 보기에 가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거 하면 곧 풀어주는 게 아니야. 이 밝은 색깔에 모자를 한 것은 누구를, 누구를 여기 있는 이 동만을 부추기려고 했다고 하네. 맞겠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윗글이 보기의 내용에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할 때 윗글의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보기가 이게 소설이지 이 소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할머니가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원인을 이어서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원인 이거는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오는 동만의 행동을 제시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외손자를 역성을 타는 이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위가 상한 거죠. 그래서 안으로 도는 동만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 소설도 충분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 이런 것도 조금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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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